큰 마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아리랑 후추의 기공이 그림과 함께 펼쳐집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속에 아리랑 기공과 여러분을 함께 풍박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속에 아리랑 기공을 그리는 과정 속으로 가져가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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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최고의 홍익화가 안남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드림에 놀러 왔지만 아름다운 아리람을 무책으로 표현해주신 우리 정다우님도 자, 무대 가운데 한번 모실게요. 네, 정다우님. 네, 안남순아.